다음 주에 만나요! 계곡을 축하한다. 화나게 하지 마! 화나게 하지 마! 으핳! 하하하하하하하하 을 뷰리뷰리빠르빠룰 식기 치기 차깍차깍 저거 저거 저기 있는 거 말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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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있는 거 저거 저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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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흐흐흐흫 뭔 clinics 해야하나요 뭐야 뭐야 들어왔네 이거 와우 와우입니다 웃음 기능 치웠다 아이비 살짝 연결없다 아우씨 와우 너무 놀라서 시간 흘러가고 있어요 아 예예예 돈 뺐어 아 돈 뺐어 이 죽어 아 불쌍해 아 진짜 죽었어 진짜 죽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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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했던 말 지워 그만해 그래 너는 구원이야 놓지 못할 한 줌의 희망이야 나의 어둠으로 들어와줘 너의 어미로 나를 안아줘 밤이 누렛때모 暗闇이 가로우서 오져모 We say all you need is consistent love When I die I swear it's never enough I'm gonna stop Maybe this big hit just ain't meant for us Baby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실 일탁선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약간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이제 고정관념이 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다르게 생각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딱한 생각을 하자 생각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딱 봤을 때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뭔가 딱 느꼈을 때 여기서 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보자 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웃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 자원명도 웃어야 거울이 웃는다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갖다 보면은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보면은 또 그 부정적인 상황에 맞게 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노력을 하시고 긍정적인 상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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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뭐가 아픈 것 같아? 뭐가 아픈 것 같은데? 정신 차려. 여기 하자. 네.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이거랑 이거랑 같이 만나요. 처음에 가운데로 MC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순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랑 같이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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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